와 진짜 기꺼워 와 진짜 기꺼워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현아입니다 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현입니다 저희 많은 분들하고 감독님께서 열심히 찍을 작품이니까 즐겁게 보고 계시고요 또 좋은 입성 많이 보내주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희 영화 진짜 무서워요 옆 사람 너무 조심해야 돼 무서워서 고개 돌리다 박치기 사도가 많이 나거든요 조심하고 즐겁게 보시고 보신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되게 좋으니까 다운로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우리 멋지게 인사할 테니까 박수 한 번 쳐주시고요 재밌게 관람하세요 자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벌써 금방 아 근데 예쁘다